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선생님분들이랑 저희 부모님 모든 주변 친구분들 지인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. 일단은 이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에 영광이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가 이 곡을 원래는 바이올린 곡인데 바이올린 곡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어서 플루스로 편곡이 된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마침 있어서 이 곡을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이런 유명한 연주에 이런 곡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돌아와서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할 생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